서유라하고 서로 정리되는 대로 사기당한 금액들, 서유라가 빼돌린 돈 토연에게 민변한테 소송 걸려고 얘기해뒀다. 안 그래도 자료 모으고 있어요. 할 말 없다. 끊어. 어머니, 저랑 만나셔야 할 것 같은데요. 내가 널 만날 곳은 하나야. 네가 수감될 교도소. 끊어라. 김 실장님이 내일 신문 1면을 장식하면. 어머니,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? 헤드라인 제목으로. 살인사주 차화영 회전. 너무 재밌겠죠. 까불지 마. 내가 또 속을 것 같니? 서유라가 뭐래요? 서유라가 뭐래요? 역시 오셨네요. 이런 오픈된 곳에서 보자고 해서 죄송해요. 저도 목숨이 하나라. CCTV 잘 찍히는 곳에 앉았어요. 나한테 한 번 더 장난질 쳤다간 여기서 나가도 오래 못 살 거다. 어머니 속고만 사셨나 봐요. 저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닌데. 확인해 보세요. 확인해 보세요. 이제 어머니가 선택하실 차례예요 제 입 하나 맞고 끝낼지 이 세상 사람들 입에 전부 오르내릴지